미스터로또 폐막 기자회견에는 인기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등장에 감미롭고 의미심장한 순간을 선사했다. 진해성은 자신이 입은 고급 정장 차림에 우아하고 고귀한 미모로 모두를 감탄케 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예기치 않은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한 남자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진해성에게 걸어와 감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 남자는 진해성의 노래가 어떻게 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남자는 진해성의 곡들 덕분에 아내가 중병을 이겨냈다고 폭로했다. 매일 그의 아내는 이 가수의 노래를 들으며 시간을 보내며 치료 과정에서 중요한 정신적 격려가 되기도 한다. 의사들은 환자의 기분과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음악의 중요한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진해성의 음악은 남자의 아내의 치유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남자의 말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기자와 팬들은 감동적이고 의미심장한 이 이야기에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이는 음악의 힘과 예술가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입증한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지는 순간 그 남자뿐만 아니라 기자회견도 감동적이고 기리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진해성은 자신의 음악이 한가족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매우 감동적이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인간의 삶에서 음악의 중요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예술가에게 엄청난 격려와 동기부여가 된다. 진해성은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시선으로 팬들과 서포터즈와의 소통의 진정성과 친밀감을 조성할 줄 알았다. 이 행사는 또한 연예인과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의무의 한층을 더한다. 그들의 역할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기자회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꼈고 연예인과 팬들의 유대감은 더욱 돈독해졌다. 진해성은 자신의 음악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메시지를 사회 구석구석에 확산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